오우! 안녕하세요. 선지입니다. 저 저번주에도 오픈한 지 일주일 된 캠핑장 갔었잖아요. 근데 오늘 온 캠핑장도 고흥의 디캠 캠핑장인데 여기도 오픈하신 지 한 두 달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저 혼자 전세 캠핑이어가지고 캠장님이 사용하고 싶은 자리 사용하라고 해서 1층이랑 2층 사이트로 나눠져 있는데 왠지 2층이 더 뷰가 좋을 것 같아서 2층으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1층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1층에 그늘이 있는 사이트로 왔어요. 오늘은 5번 사이트 사용할 거예요. 아이스커피가 먹고 싶어서 얼음컵을 샀거든요. 얼음이 다 날아가 버렸어. 얼음 없어. 방금 꺼낸 게 캠빌 사카타프거든요. 약간 원터치 타프? 원터치까지는 아니고 오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타프인데 저거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추가 상품? 추가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부속품? 메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가을에 벌레가 많으니까 메시망을 칠 수 있으면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도 구독자 이벤트로 사카타프랑 메시망까지 해가지고 한 개를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 설명할 겸 잠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어요. 계단 중간에 있는 저 나무에서 그늘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 자리는 엄청 그늘이 좋아요. 고흥은 약간 바다 뷰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눈밭뷰인 캠핑장도 있네요. 타프 모서리에 네모납게 펄대를 펼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면 돼요. 까만색 동그란 거 보이시죠? 이거를 들어올리면 타프가 펴지는 구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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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저 저번 영상에 타프 치느라 약간 고생했잖아요. 설치가 빨라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블랙 코팅은 아니고 UV는 차단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맘에 들어. 색깔도 너무 맘에 든다. 이게 메시망이거든요. 얘는 이따가 밤 되면 벌레들 좀 나타날 때 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텐트 없이 이 타프 안에서 잘 거예요. 이거는 추가 구성품에 있는 가림막이거든요. 이거를 타프 내면에 다 설치하면 타프 안에서 잘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림막도 4개를 가지고 왔어요. 화장실인데 에어컨이 틀어져 있거든요. 여기로 잠깐 도망왔어요. 지금 제 자리에 있던 그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옆 사이트로 도망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팩 박을 때 좀 더웠는데 여기 너무 시원해. 천국이다, 여기. 진짜 시원하다. 지금 햇빛 때문에 뒤쪽 난 가림막을 먼저 쳐볼게요. 지금 햇빛 때문에 뒤쪽 난 가림막을 먼저 쳐볼게요. 제가 여름동안 혼자 캠핑을 다니면서 물놀이를 웬만하면 좀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계곡은 혼자 물놀이하기 좀 무서워서 수영장 있는 캠핑장을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보였더라? 암튜브? 암튜브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써보는데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땀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건가?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람을 너무 많이 쳤나? 수영장 물 높이가 이거를 낄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여기 있던 튜브 타고 놀게요. 팔꿈치까지가 타고 놀게요. 아, 지금 어떻게 깨는 거야? 깨금 탑백 왔어. 지금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방법을 알았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어. 막 그렇게 뜨진 않는데요? 나 가라앉는데? 나 가라앉는데?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바나보다 조금 더 tenth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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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섞여줍니다 물 고춧가루 에어프라emon 청양고추 샅illä 청양고추 12 3개 맛있습니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소금 부추 소금 다진 마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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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라면 한강라면 기계가 있어서 수영하고 나서 이거 먹으면 딱 좋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진짜 맛있어 어떡해 진짜 맛있다 헉 아 아 아 이 캠핑장이 거의 40 사이트가 넘거든요? 그래서 엄청 넓은데 캠핑장 전체가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어요 너무 예뻐 지금까지 다녀본 캠핑장 중에 조명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지금 강의 사진 왔거든요 쇼파에서 이렇게 누워있나 봐요 이 캠핑장 CCTV가 진짜 많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위에도 엄청 많아요 한 세네 사이트 건너서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랜턴을 앞쪽에 켜놔서 그런지 제 자리에는 벌레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딱 밤이 되면 벌레들이 더 생겨날지도 모르니까 지금 메쉬망을 설치해놓을게요 이렇게 메쉬망이 들어있어요 바삭을 열어서 터듭하세요 멈추장. 딸기. 오. ко이. 나는ités 동력장. 미적량이 할 것 같아요 resisting. 고구마. 나는 그것을 조금 덜 겹고 hos Meine. 나는 이것을 최고로 나는 그것을 받는다고 지킷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고려한 것 같아요 여름에 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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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 조금 떠서 타투 단을 하나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으 아 아 아 아 제가 작년에 곡성 꿈꾸는 캠핑장 갔을 때 빅고울 장작을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그 장작이 너무 좋았는데 여기 매점에서 빅고울 장작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불멍을 해볼까 하고 사왔거든요. 근데 오늘 폭염에 수영도 하고 해가지고 약간 피곤한 것 같아. 아 고민이 있네.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하루 반 동안 편집을 완료해서 딱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어. 지금 이 캠핑장에 불빛이라고 제 사이트 조명밖에 없어서 진짜 온갖 벌레들이 다 모여있어요. 여기를 끄고 저기를 가장 밝게 해놨던 이 매시망 쪽의 벌레들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달리에 rig inspirational. 잘 부린 거에요. 기억이 품질이 어묵, 소금을 넣어줄게요. 소금은 우유 보다 바꾸고 있어요. 여기서 쓰는거처럼 잘 하지 못하는 게ão 보여요. 소금을 고러다가 푸받 맞춰주기. 소금을 넣어 주시면 이제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주고 싶지만, 소금을 넣어 주시면 너무 많이 넣어요. 소금을 넣어줄게요. 미니스테이버섯 초고기 오이 생강 식용유 이거 밀키트 거든요? 아 진짜 맛있다 와 납작만두 대박인데? 짠 아 이거 양념이 약간 매운 거 같아요 여러분 만두가 진짜 바삭이에요 저는 자려고 씻고 왔어요 근데 이거 앞에 가림막은 어차피 오늘 저 혼자라 그냥 안 가리고 잘게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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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더울 것 같아서 묵사발 만들어 먹으려고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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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충 정리하고 더워서 음료수 사왔어요. 썬키스트 머스캣 완전 맛있어요. 시원해. 그래도 오늘 다행히 햇빛은 없어요. 다행히 햇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운이 좋게 철수할 때 해가 안 떴어요 덥긴 했는데 땡볕이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저는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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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